29번은 되게 쉬워요. 이 문제는 누군가 수강평에 개념 에센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개념 에센스의 마지막 BQ 문제 9평 전날 다들 집에 가는데 나도 갈까 했지만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다. 그때 봤던 에센스의 BQ 문제 BQ SQ 파이널 중에 제일 기본인 BQ 문제에 있는 근사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이유가 확률을 계산하는 강력한 도구는 연속 확률 분포 파트의 정규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근사시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BQ 예제 이게 요즘에 최근에 잘 나온 적이 없는데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유일한 그 BQ 문제와 똑같아요 라는 글을 읽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자 수직선의 원점에 A가 있다. 수직선의 원점에 A가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4 이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3분의 2의 확률에 걸리면 오른쪽으로 한 칸 3분의 1의 확률에 걸리면 왼쪽으로 한 칸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행 자체를 16,200번 반복한대요. 16,200번. 오케이. 그럼 16,200번 중에 만 번 3분의 2에 걸렸으면 오른쪽으로 만 번을 가야 돼. 너무 웃기는 숫자다. 그렇죠? 그런데 6,200번은 왼쪽 3분의 1에 걸렸어. 그러면 6,200번은 왼쪽으로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사건이 몇 번 나왔느냐가 16,200번의 시행 후 어디에 있을 거냐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저 말을 그대로 한 번 해보면 확률을 구하라고 뭐가? 위치가 얼마 이하? 5,70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위치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뭐지? 이걸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변수로 바꿔줘야죠. 그 변수에 대한 식으로 최소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만 확률이라는 것을 통계에서 배운 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위치는 뭐가 결정하냐라고 한다면 위아래 두 사건이 몇 번씩 나왔느냐가 결정할 거야. 그런데 두 사건이 각각 X회, Y회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X회면 나머지 하나는 16,200 빼기 X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토탈 16,200회 발생이라는 거지. 시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중에 늘 먼저 주어지는 사건을 X회 발생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은 16,200-X회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발생 횟수라는 X는 발생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매번 주사위를 던지니까 독립시행 16,200회 중 1회 시행시마다 사건 발생 횟수 요 횟수 X를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3분의 2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독립시행에서 사건 발생 횟수를 변수 X로 놓으면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배웠고 위치라는 건 결국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X에 의해서 표현이 되니까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에 대한 확률은 개념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니까 X 한 번마다 한 칸씩 X 한 번마다 노노 1회마다 1씩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X회 발생했으면 X만큼 갔겠지 그래서 X 물론 1회마다 1이니까 곱하기 1이지만 빼기 이 횟수만큼 왼쪽으로 1만큼 16,200 빼기 X 이 값이 5,700보다 작거나 같을 얘가 위치거든 위치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가 원스텝 조금 정리할까? 원스텝 P에 이거 정리해 줄까? 조교님 X가 오른쪽으로 넘기면 지금 예쁘게 계산했어요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천우신용 만들 때 가끔 15,000 얼마 이런 거 할 때 있거든요 숫자가 그래야지만 맞춰질 수 있어서 주로 저렇게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걸 사용해야 될 때 그래서 이런 숫자를 쓴 적이 있는데 이 웃음은 동병상련이라니까 설마 선생님 이걸 모르겠냐 저 조교가 동병상련 발음이 안 돼요 지금 입이 부었어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스텝이고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가 어떤 값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물으면 그 위치라는 것을 내가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변수로 표현해야 돼 그게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 X로 표현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는 과정이죠 그래서 P에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산확률분포 파트에서 배운 X잖아 거기서 1,950 이하에 있는 확률값을 계산해라 그 말은 이항분포의 변수 X는 0부터 시행 횟수까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1,950 이하에 1,951개의 확률을 다 더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행 횟수 자체가 50회 이상이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쳐도 돼 라는 근사라는 개념에 의해서 아 요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볼 수 있어 그래서 Z로 표준화할 수 있어 근데 표준화하려면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 변차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근사를 해보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6,200의 3분의 2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시행 횟수가 50보다 무지 크지 그러면 근사시킬 수 있다 X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쳐도 돼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3515,514 곱하기 218,3분의 1 3,319 368,3660의 제곱 요렇게 오케이 요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어? 나 이 계산을 해내다니 지금 정규 엄지쳐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물은 거였네라고 이산 쪽이 아닌 연속 쪽의 생각으로 표준화를 하는 거죠 오케이 표준화 표준화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1950에서 얘를 나눠 그러면 빼야지 나누는 게 아니라 빼 그럼 150 150은 표준 편차 60으로부터 2.5배 떨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z는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0.5에서 2.5에 해당하는 0.494 그러면 0.994 이것이 정답이네요